여러분 구는 넘게 가잖아요 요즘의 구는 상당히 요즘의 구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단톡방도 있고 밴드도 있고 해가지고 생일 축하하면 소대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중대장 와서 생일 축하해주고 중대장 거기서 올리고 누구누구 생일이었고 축하 잘해줬습니다 유치원 보는 것 같아 유치원 유치원에 생일 잔치해주면 생일 잔치했다고 막 사진 올리고 하잖아요 그리 한다며 그리 한다며 군대 체관에 갔다 온 친구야 자네가 생일은 좀 된 것 같은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충격받지 말고 미안하다 재리를 보지 마라 아 미치겠네 내 머리 막혔다 내 머리 요즘에 그래 하나 곧깔 맞춰서 쓰고 해 경우에 따라서 있대요 경우에 따라서 썬대요 이야 참 이 군대 중대장도 와서 같이 템프린 치고 생일 축하하고 막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대요 이야 정말 좋네 요즘 군대는 우리는 중대장이라 하면 야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그냥 영창 뭐 군장 돌고 돌고 중대장은 그 좋네요 나는 군생활할 때 벌써 우리 부대만 해도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총 이제 우리는 실탄해가지고 건물을 나갔거든요 총 땡겨가지고 막 죽고 그 다음 우리 그 한참 연병장에서 아침에 조회하고 있는데 피아트라고 대모 진압률 차량이 있어요 제가 청와대 앞에서 근무했거든요 실탄을 우리는 가지고 건물을 나가요 청와대 앞에 방음사격장 내가 저격수였거든요 지금 좀 이렇게 뭔가 없어 보이지만 유격조교의 저격수에 우리 단 저격수용 슬라이프에요 슬라이프 아니 안 믿네 아 근데 왜 안 믿을 거 그럼 내 우리 병령 생활 제대할 때 우리 내 구인들이 만들어준 거 한번 갖다 보여줄까요 그 온통 이제 조교 유격조교 저격수 하나 같은 그런 아니 정말인데 슬라이프였는데 안 믿으시는 거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실탄해가지고 건물을 나갔어요 청와대 앞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었겠죠 한 달은 밑에 있고 한 달은 산에 올라가고 산에도 다 이제 육공 같은 거 이거 다 그치되어 있거든요 돌려가지고 땡겨버리면 청와대 르르르르 갈겨버립니다 실탄이 다 그치되어 있어요 내려올 때 떼내로 올라갈 때 다 알고 저 전에 한번 내가 큰 사고 칠 뻔했어요 아 그래요 이제 그거 붙지 연병장에서 한참 그거 하고 있는데 피아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애가 막 총땡이 가지고 죽어뿌고 막 그러니까 우리도 한참 여기 있는데 그 연병장 옆에 세워놓은 피아트 그 안에서 애가 한 명 구우면 너무 힘들었던 거 봐요 생활이 백일단 애들은 우리 앞에 항상 건물하고 있거든 백일단하고는 백일단 가려고 하는 애들은 우리 항상 앞에 백일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가 있으면 우리 부대 정문이 청와대 정문하고 마주오고 그 청와대 우리 부대 정문 밑에 빵카들이 있거든 빵카들이 다 육공 같은 거 다 그치되어 있어요 이거 너희 말하면 안 되는 건가? 괜찮아 뭐 다 알으면 재밌었는데 그때는 하여튼 그 또 만련병장 이러마가 만련병장 이러마가 그냥 이제 있으면 되는데 쥐가 이제 쥐가 근무 나가면 쥐는 근무 나가도 편하잖아요 밤에 근무 나가면 다른 애 한 명 채워 주려고 근무 나갔다가 갓 들어온 신참내기가 있는데 신참내기가 있는데 그 탄창을 이렇게 꼽아가지고요 그냥 댕기뿌어요 근데 이게 뭔 안 좋은 감정에서 댕기 있겠노 그게 아니고 애 급 준다고 근데 탄창을 보통 이제 우리 점사를 잠금을 넣은 여학생들은 모른다 총에 잠금을 넣고 땡기면 안 나가 근데 보통 그거는 알아 훈련소에서 다 해보는 거니까 애 알아 그러니까 이제 애한테 급 준다고 자 여기 봐 장금 아니지 점사 점사랑 세발씩 나가는 거거든 점사랑 놔놓고 바로 점사랑 있지 해가지고 탄창을 꼽고 땡기뿌어요 근데 어떻게 쥐는 탄창을 꼽는다고 생각했냐면 탄창이 이렇게 있으면 탄창이 이렇게 총이 아래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놓고 총을 땡겨버리면 총알이 나갈 거 아이가 그지 쥐는 이렇게 반대로 탄창을 꼽았다고 생각하고 땡겼는데 잠실해 자다가 와 누구 누구 병장입니까 나가서 아 그래 이리 나가서 총 질질 끄고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땡기면 총이 반동따로 올라가거든 두루룩 이렇게 갔다 들은 이야기로 그래 그거 뭐고 아이고